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중요한 재판들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단체들이 있는데 특히 단체를 이끌면서 피해를 주는 지도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두 사람 재판 중인데 먼저는 정명석 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명석 씨는 감옥에 10년을 다녀온 성범죄자죠. 그런데 출소 이후에 또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 여성들이 있습니다. 두 명이 고소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정명석 씨는 지금 다시 구속이 되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재판 중에도 추가로 또 정명석에게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연합뉴스인데요. 여신도 성폭행 재판받는 JMS 정명석 추가 고소당했다. 한국인 여성 신도 두 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명석 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연합뉴스인데 여신도 성폭행 추행 혐의 JMS 정명석 공판서 혐의 부인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12월 16일이었는데요. 2차 공판에서 정명석 씨의 변호인 측이 정명석이 신도들에게 재림예수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뭐 신도들이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한가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펼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이죠. 예전에도 사실은 정명석 씨가 첫 번째 구속당할 때도 자신은 예수님만 증언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신격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거짓말이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JMS 신도들이 뭐 한둘입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교주들은 혐의를 벗기 위해서 하나같이 거짓말과 변명, 부인으로 일관하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죄책감 같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할 마음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즉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명석이 모함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는 신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혹은 이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JMS 신도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안이만 걱정하고 있을 수뇌부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기사인데 민중의 소리 기사인데 가학훈련 피해 교인들 재판 앞두고 김명진 목사 처벌 촉구 김명진 목사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분들이 이제 시위하신 사진들이 있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빛과진리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도들에게 훈련을 빙자해서 가혹행위를 자행해서 논란이 되어왔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고요. 김명진 목사와 신도 두 명 이제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데 김명진 목사에게는 강요 방조 및 학원법 그리고 신도 두 명에게는 강요죄 혐의가 지금 있습니다. 12월 20일에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검찰이 김명진 목사에게는 징역 3년, 신도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상 이제 검사의 구형보다 선고가 높은 경우가 많진 않아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선고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심 선고 공판은 2023년 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고 김명진 목사의 경우도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싸워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공의로운 판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판결들로 가해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지난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피해자들이 이 과정 속에서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보호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